반갑습니다 어떤 분이 1대1을 신청했다고요 저한테? 누가, 누가요? 누가 1대1을 신청했습니까? 자, 온리 저글이가 막 갑니다잉 김정윤님, 김정윤님 1대1 하실까요 저랑? 자, 김상욱님 반갑습니다 자 동현... 아 남님 반갑습니다 자 동현, 남님 반갑습니다 온리 저글링은 투가스 가스 두마리씩 너무 딱 맞고 어 김성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대1 신청 무조건 받죠 덤벼 덤벼덤벼 어 세상평화님 10개 고맙습니다 땡기 땡기 우우 조선이테리님 에드벌룸트 1개 고맙습니다 어느정도 저 고수니깐 저 1대1 하자는거 아닌가요? 야 푸푸테네 어? 저굴인가? 어 도인 오하이어링 이처럼 고맙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아 눈썹 눈썹은 저 자연사람인데 한 분씩 뽑아야되요 저는 이거 한일자 되버려 어? 아 뭐야 민영이기네 아 그러면 죽는데 셋이 에헤이 에헤이 아 이거 어떻게 이겨 뽕니 저글링 어떻게 해 에헤이 아 이거 저그만하면 이렇게 좀 조기 사망하는 요 요 그립 너무 짜증난다 진짜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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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히드라 칼로 타야되겠는데? 마음이 약해지네 두종족 운영하겠는데 이러다가 상대 아 이거 두종족이야 두종족 오! 빨리 가져가! 두 종족 해야되겠다 럴커도 좀 깔아놓고 침처를 해야되겠는데요? 럴커도 좀 깔아놓고 침처를 해야되겠는데요? 침처를 해야되겠는데요? 힝쇼! 침처를 해야됨던 침처를 해야될 다행히 다행히 들어가 하이브 위에 하이브 위에 파트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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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커느라 가지고 그 저 지혼받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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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견 당했나 본데? 와, 나 일꾼 두 그대밖에 안 되네. 안 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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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탈이 터져버렸고요 멘탈이 터져버렸고요 그러게 빨리 빨리 끝내야지 뭘 두 종종으로 하고 있어 그니까 속 터져서 나간 거잖아 같은 팀이 오케이 리플 한번 볼까요 멘탈이 그냥 로그아웃 해버렸구만 으아 와 근데 이걸 이기네 초반에 그냥 우리 팀 3분 다 이었는데 토스 저 뭐야 저거가 와 민영기 저음봐 가스 2만 아 이거 일곱 제가 잘 맞았어 이거 두 종종으로 키우고 있어 진짜 아 이 테란이 테란이 죽었네 어 어 이 돈 400이 없어가지고 이 테란이 못 컸구나 빨간색이 안타깝네 그리고 요 아홉시 토스는 뚝 날라갔지만은 자원은 좀 있었고 일곱시가 오히려 돈이 없었네 이 차 이 차 이 아까 이 일곱이 적어서 그런거 보다 근데 이거는 이거는 상대가 나갈만 했네 오케이